안녕하세요 시흥시 크리에이터 명준몬입니다 오늘은 시흥의 힐링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백지 카드들도 눈여겨봐주세요 시흥에는 많은 힐링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4군데 정도가 떠오르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시흥시 크리에이터 분들이 소개시켜드린 힐링플레이스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하늘휴게소 러피비비님이 소개했던 신청공원 김민서 장구사랑님이 소개시켜드린 연꽃 테마파크 러피비비님이 백옷까지 소개해드렸네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두 군데입니다 바로 오이도와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어딜 먼저 소개시켜드릴까요? 빨간 등대로 유명한 오이도를 먼저 만나보시죠 바다와 빨간 등대가 트레이드마크인 오이도는 여우야 모안이라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려요 도구시켜드린ытillar 조명이 오이도가 오이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셨다면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드넓은 공원에서의 활기찬 산책 향기로운 꽃들과 많은 포토존에서 촬영할 수 있는 추억들까지 가족 나들이나 산뜻한 데이트 코스로 적극 추천해드리는 장소입니다 갯골 생태공원도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시흥시의 핫플레이스, 힐링플레이스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도 기대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흥시 크리에이터 명준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